태영이, 태영이 아닌가? 이거 태영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 안 죽일게요 안녕하세요 네? 죽이지 마요 한 번만 죽여보면 안돼요? 저 죽여주세요 저 저 양갈래요 양갈래 옆에 있어요 오케이 어 뭐야 대박 뭐야 아 안돼 죽이지 마요 저기 아멘인데 네 우와 대박 죄송한데 짜장면 좀 먹고 올게요 어떡해 와 소원으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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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